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요즘 주류 제조, 그러니까 술 만드는 거죠. 술 공장을 하면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이런 주제로 동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그걸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첫째, 나는 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술에 대해서, 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명인이라서 몇 십 년 동안 이용하는 기술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또 걱정입니다. 만들어놨는데 술맛이 별로야 이러면 안 팔리죠. 그리고 술맛이 좋아도 팔 곳이 없으면 또 골쳐봅니다. 여러분들이 주류업체, 대형 주류업체들은 사실은 유통망이 굉장히 탄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술 공장을 체려놓으면 팔 곳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술을 만들어놨대도 그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술 주류 제조를 해놓고 나면 그 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작게 시작한 데 해도 구색은 갖춰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계들이 있죠. 그 기계가 어떤 거고 그 장비들이 뭐라는 거는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주저합니다. 매력은 있어요. 주류 제조 매력은 있어요. 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오늘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바로 술협동조합입니다. 술협동조합 저는 뭘 이렇게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남들은 그걸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런데 이 아이디어들을 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재미가 없죠. 그리고 그걸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 아이디어에서 또 보완할 걸 또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점을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키게 되면 그게 점점점 아이디어가 커가지고 실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제가 미생물 발효 미생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인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메라 한 대 더 설치했거든요. 바로 이거입니다. 유원플러스균이라고 발효 미생물이죠. 이거는 분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누룩은 여러분들 알라시피 이렇게 고용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루로 되어 있죠. 카메라 한 대 더 샀습니다. 조금 오양을 내봤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잘 안 보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옆에 이 카메라 조그만한 거 이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발효종자균은 지금 억수로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하고 뭐 하여간 억수로 좋은 게 지금 나와 있어요. 돈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술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술협동조합을 만들면 저는 한 90% 정도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 술협동조합을 만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일단 술협동조합을 만들 때 그 협동조합 조합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삼계탕을 삼계탕집을 내가 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뭐 제가 잘 가는 칠칠대지갈비처럼 돼지갈비집을 내가 하고 있어. 아니면 뭐 삼겹살집을 하고 있어. 한정식집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조합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납품을 하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조합에서 만들어진 술을 이제 물론 이제 조합회의나 뭐 이런 주주회의 그 다음에 뭐 주류회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삼계탕집에서는 나는 이런 이런 술을 만들어줘. 그리고 삼겹살집에서는 이런 술을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의를 통해서 술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개발도 사용하시는 분 식당 사장님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협의하고 또 언언하고 상의하고 막 이러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나오고 그러진 않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거는 해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팔 곳은 여러분 조합원 이렇게 사용할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식당을 한다. 내가 그 술을 사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 수익은 다시 또 배당을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조합원들이 그걸 골고루 이렇게 가갈 수 있도록 이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하는 거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상의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술 개발이잖아요. 술 개발. 이제 술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많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5만 대만 방법들을 다 해보고 그리고 옛날 문헌들 옛날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만들었어? 그리고 외국에는 어떻게 만들어? 외국 술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술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해보는 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이제 뭐 이렇게 그걸 전공을 해가지고 뭐 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술은 만들어서 마셔가지고 기분 좋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보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재료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그게 전부 재료와 시간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기존의 제품들은 나아고 막걸리라든지 이렇게 만들기 쉬운 거 이런 거는 나아고 새로운 술들은 시간을 두고 이제 쭉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한 명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열 명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이 조합을 통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하게 되면 두 번째 문제 술 문제 술 맛있는 술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혼자 하기에는 버겁지만 열 명, 스물 명이서 함께 하는 거는요.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실패한 거는 우리끼리 마시고 온 거네요. 이제 만들다 보면 끝없이 실패를 하잖아요. 저는 한 천번은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끼리 아니 어차피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돈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료, 자기들 돈 가지고 자기들 재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고 우리끼리 저도 그 조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만든다고 하면 저도 들어갈 거고 또 제가 이런 조합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 이제 술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쉽게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술 파는 것도 해결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은 거는 장비입니다. 장비. 아무래도 장비가 좋아야 돼요. 막 옛날처럼 어렵고 힘들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 손이 많아야 되거든요. 요즘은 다들 바쁘잖아요. 그리고 인급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술이나 이런 거는 어려운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숙련이 돼야 됩니다. 아무때나 한번 생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숙련된 사람들은 또 날이 갈수록 이걸 많이 줘야 돼요. 월급을 또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돈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설비 장비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또 설비 장비에 대해서 앞에 영상으로 한번 그걸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온도예요. 온도만 잘 맞춰주면 얘들아 발효 무지박지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가 옛날에는 맞추기 어렵죠. 100년, 200년 전에는 맞추기 어렵지만 요즘은 탄소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비들이 자동 센스, 자동 온도 이런 장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온도 설정해놓으면 착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쪽에서 일로 옮길 때도 요즘은 스텐하고 스텐으로 다 돼 있죠. 물론 이제 도자기라든지 장독 이런 걸 쓰면 되지만 좀 다루기 어려워요. 세척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한 번씩 술 만들고 나면 멸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장비들 다른 장독이나 이런 거는 멸균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에다가 이렇게 지플로 불을 지펴가지고 하는데 장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걸 무슨 소로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지플로 지펴놓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텐 같은 경우에는 스텐 장비들은 스팀, 고압, 고열을 스팀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멸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팀 쓰고 나면 밑에 물 나는 거는 밑에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이프들을 통해서 물을 다시 또 배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 장비에서 저쪽 장비로 옮길 때도 요즘은 이제 그 펌프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 펌프가 식품용 식품용은 올 스텐입니다. 안에 돌아가는 거까지 전부 100% 스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펌프 연결하는 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그 식품회사에서 외국 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이프 재질도 그 다 인체에 무해한 걸로 이렇게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철사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아 철사가 스텐 철사죠. 그런 걸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옛날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장비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거를 장비를 쓰면 돼요. 그런데 쓰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적게 들겠죠. 사람을 적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전부 돈이에요. 전부 돈이에요. 그럼 혼자서 그 많은 걸 안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서 여러분들이 1억을 내려고 하면 어렵지만 뭐 저기 한 사람에 천만 원씩 해가지고 100명이 10억 만드는 거는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 100명이 도대체 뭘 해.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돈만 낼래. 그러면 뒤에 배당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식당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만드는 내가 원하는 맞춤식 술 우리 식당에서만 쓰는 거 이런 걸 주문하고 그런 걸 내가 받고 싶으면 조합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돼야 되는 거죠.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돼버리면 주주죠.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전체가 사실은 주인입니다. 협동. 모두가 주인인 곳이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서 내가 어떻게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주로 조합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술을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식당에 쓰는 그걸 해가지고 술 공장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조합원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그 술을 많이 팔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이 오르면 또 1년에 한 번씩 그걸 배당을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합에는 농장을 하시는 분도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장하시는 분들이 과일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술 만드는데 억수로 이쁘고 크고 좋은 과일을 쓰란 법이 없죠. 오히려 조금 못난이 과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팔기는 좀 못하고 크기가 들쑥달쑥한 거 이런 게 술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오히려 발효도 더 잘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나무에 하는데 새들이 쪼아먹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쪼아먹는 열매들 그거는 전부 단 겁니다. 새들은요. 덜 익은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억수로 맛있는 것만 전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새들이 조금 쪼아한 거 이런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팔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쪼은 걸 어떻게 팝니까? 근데 술 만드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칼로 돌려내면 돼요. 그 부분을 돌려내고 깨끗하게 세척하면 술 만드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그런 게 술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한테 재료를 공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화번호로 들어와야 됩니다. 처음으로 들어와서 그런 재료들 그런 거는 좀 저렴하게 해야 되죠. 이쁘고 크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팔고 약간 저렴한 그런 못난이 사과들 못난이 과일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재료로 조화의 재료로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러면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조화번호로 들어와서 물건 제대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술을 많이 만들고 팔게 되면 실제로 배당받고 그다음에 식당하시는 분들은 식당하는 사람대로 그렇게 조화번호로 들어와서 원하는 술, 맞춤식 술이죠. 그런 걸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술 공량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자본이 없는 사람, 자본이 적은 사람들은 10분의 1, 100분의 1만 자기가 내고 나는 술 만드는 일이 내 취미야. 나 정말 그런 거 하고 싶어. 그 사람은 거기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배달하고 운송하고 내 트럭이 있으니까 트럭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어. 그러면 조화번호로 들어와서 그 사람은 이제 트럭, 배송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특히 심지어 택배하면 택배하는 아저씨도 여기 들어와야 돼요. 이제 조화번호로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지간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도와주고 우리끼리 그거 하자. 이게 이제 술 협동조합의 지지입니다. 저는 이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책도 열심히 보고 또 카메라도 또 새로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을 할 거예요. 하고 또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료를 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잖아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뭉치게 되면 조그만한 거라도 일단 하나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저희들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제가 쭉 그 이제 보여드렸죠. 우리는 이제 이 유원플러스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요거를 공급하고 이게 미생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미생물들은 이제 잘 삐깁니다. 그래서 좀 잘 안 돌봐주고 뭐 이러면 삐깨가지고 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럴 때는 이제 삐깔 때는 어느 정도 온도를 해줘야 돼.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당도를 해줘야 돼. 뭐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계속 기술적인 걸 자문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별 그거 없이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